야 아까 이제 지스탄 커플티 얘기했잖아? 뭐 하래? 커플티 거기다가 이걸 입는거야? 응 커플티를 정식으론 처음 입네? 리폼 하지 말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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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늘 하기 싫어지네 오오오오오오 왠지 이 느낌? 플랑 다 입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응 누구야? 응 자, 하나, 둘, 셋 정말 많이 가까워졌어요 전화하자 웨딩집에 나왔어 웨딩집에다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사진을 뽑았는데요 사진이 워낙 컷이 안 나와서 앨범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누군지 얘기를 해야죠 자기소개하지 저희는 쌍춘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앨범 오늘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데 죄송한데요 뽀뽀를 시켜놓고 뽀뽀요, 뽀뽀 뽀뽀요, 뽀뽀 뽀뽀 시켜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아, 땡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kız 셀렉션이 뭐예요? 아, 네 아, 안 골랐는데요 사진 다 많이 드는데요. 힘들게 이렇게 찍었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안 해주셔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따져볼래요. 신부진이. 홍보하는 팀이요. 일단 침대의 역할을 들을 수 있게 다른 액자로 제가 준비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한 두 개만 해주세요. 한 두 개만 해달라요. 서비스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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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번창하세요. 진짜 웃긴다. 전화해서 화에다가. 아 지금 번창하세요. 어쨌든 성공했어요 우리. 그래도 마라톤 완주하면은 포즈를 뭔 포즈 하고 싶은지는. 포즈? 어. 세레모니? 어. 나 개인적으로 여자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 팔짝팔짝 이렇게 뛰는 거. 그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애교 다니고 싶지? 나 이거 했어 신나게 못 봤어. 신나게 못 봤어. 신나게 시험이 갔을 때 이거 몇 번을 백 번을 해서 못 봤어. 못 봤지? 신나게 시험이 갔을 때 진짜. 여태까지. 신나게 시험이 갔을 때가 신나게 제일 멋있었잖아. 아 진짜. 어. 제일 멋있어. 신나게 그때. 신나게 시험이 갔을 때. 신나게 시험이 갔을 때? 응. 신나게 시험이 됐어. 처음으로 멋있어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구나 해서 진짜. 진짜 져주려고 해도 했지만 져주려고 해도 했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제 배우기 위해 왔어요. 비 온다. 응. 비워야 돼? 야 말은 돼야지. 비 맞으면 돼야지. 야 말은 돼야지. 일단 몸풀기로 그리고 손잡고 걸어볼까 여기까지만? 잠깐이니까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우선 100미터부터 알았어 100미터? 응, 재야지 뭘 재? 왜 이렇게 진지해요, 지금 뭘로 재지? 100미터가 어딘지? 에이킹이 웰림픽이 끝난 지가 언젠데요? 벌공 아니야 이게 너무 짧지 않나? 재볼까? 이거를 오, 땄어 오, 땄어 뭐야 이게? 과장님 공부 100미터 수사 여기서 할까? 어? 여기 뭐라고 써있다? 100미터 100미터 어디서부터인지 이제 찾아보자 그래 이런 수확이 찢어었나봐 찢어었다, 그렇지? 이거라고? 응, 이거 이 금이었다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앞에 뭐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화한 발전을 위하는가? 뭐지? 나 좀 까먹었어 무궁화한 발전은 개업집에도 모르는 거잖아 뭐지? 여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화한 영광을 위하여 뭐지? 무궁화한 영광 아, 웃기다 잘 됐나요? 국적 자 바쿠나 국적 그리고 태국 갈라평다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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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그러니까, 핸디캡을 줄게 당연히 줘야지 내 얘기야 진 사람이 볼에 뽀뽀해 주기 어머 그 다음에 아, 이제 누가 시켜서 안 한다든지 본인이 하시는 거죠? 아니, 열봐요 내가 해야겠어, 이거 살인도 안 찍어보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스킨십 마지막이니까 해도 되겠다 마지막이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또 나중에 또 후회할 거 같으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개 해보고 싶었어요 나름 생각을 하고 싶어하네 도구가 있을까? 또 보셨지? 업고돌기? 업고돌기? 신랑, 앞을 피곤할 텐데 업을 수 있겠어? 이길 거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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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응 업고돌고 그거랑 저녁밥 해줘 저녁밥 잠깐만 이왕 할 거면 이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머리가 안 되겠어 이 땅의 지형을 어, 바람 안쪽으로 주기 어디로? 최대한 몸을 음출해서 바람에 영향을 머리가 달려서 안 되겠어 당연하죠, 제가 남잔데 질 일은 없어요 다 중간중간 봐주긴 해도 결과는 저의 승이에요 근데 왜 안가 아, 구리야는? 아니야, 아니야, 30칸 26칸 30칸? 26칸 30! 26칸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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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다섯, 일곱, 다섯 준비땅 누가 해? 100m인데 26m 괜찮아요? 저기 시작해 주세요 29칸 조잉 아, 이거 모르겠는데? 야, 이거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안 돼 아니야, 몰라, 몰라, 이길 수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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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이 중간은 이 중간에 가다가 가 됐다고. 아, 이 중간에 가다가 가졌다고. 무너지 마, 죽어 놓지 마. 아, 죽어 놓은 거야. 아, 죽어 놓은 거야. 야, 백기카 너무 높아졌어요. 넌, 패배자. 1대 0.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좋다 숨겨서 여자한테 지니까 그렇지 뭐 30분 앞에 봐줬는데 뭐 져야지 높이뛰기 해 좋아해 높이뛰기 높이뛰어 날아오릅니다 배면뛰기로 날아오르겠어 배면뛰기 이거 했잖아 이거 방초 제작진의 제작우위도와는 다르게 올림픽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인 베트남 연락펑타이 렛츠 파이트 아 연락펑타이 연락펑타이 상수 복용수 못하잖아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게 의지한데 이번에인 연락펑타이 주음식 쌀국수 아 이게 이게 아프구나 못하는 것도 있네요 어 뭐지? 락 뽑으라겠어 아 엄마 나한테 너 낙법 도 veterinar ерш ak 될 지까지 해봐 될 데까지 해 자세히King 짜장마 나 시켜야겠다 이야 미통 우리가 민망하네 인기 높다 솔직히 남자를 위한 경기잖아 아멘